신토불 신토불이라는 브랜드 오리고이집 있어요 거기에 양념게장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거기가 약간 이런 맛이에요 하지만, 마처럼 맵고 자극적인데 짜지않은 맛이에요 맵고 자극적인데 짜지않은 맛 Mol 누 бы 스물맛 연 Vatican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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